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야 이거는 사이 빨리 영원한 거 절대 없어 결국에 난 변했지 정리가 참 센스가 없네요 그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영영이 이거 다 하거든요 이 중형어는 하이튬다이튬이지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드로건 씨 같은 경우는 창법을 따야죠 창법과 발음이죠 창법을 따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야 왕왕왕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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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석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달이 안돼 무슨 말일이 하셨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현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슷해. 지, 드래, 군, 인. 콘서트 날을 즐겨주세요. 으하핳 아핳 아악 이게 뭐야 아 이거야 이게 저커들어 으아악 뭐야 야 이거 아 미치겠네 YC에서 다 레슨 하나 봐 와우 나를 다 이 친구들! You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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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gain! 지용이 형 목소리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직 너무 늦이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원하쥬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이젠 그런 친구 마저 떠나가래 If you, if you 아직 너무 늦이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If you, if you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조금씩 끝까지는 없을까 이 드래곤의 목소리 들려주세요!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조금 달라 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아 이 부르면? 지용이 형이 부르시는 거죠 지용이 형은 일단 무대에서 항상 뭔가 불만에 가득 차있으시고 화가 나서 뭔가 자꾸 누리버드리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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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 받은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이어둘 맞아 날란 말 눈물ardı 쩍! 닮아 다시 사랑하기 응 오 뭐야 뭐야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언니 근데 저건 뭐예요? 저거? 저거 카페야 저거? 저거 뭐야? 뭔 카페요? 저거 내 카페야 저 지영 오빠 카페 먹방 아니 진짜야? 아직 몽사 중이야 근데 오픈하면 멋있을 거야 잘 안 먹었어야지 잘 안 먹었다 슈고 이 웃다 아르자 월요일에 스킬이 좋대죠 난 내가 뭐 너 싫어 아아야야야 진짜 싫어 싫어 오오오오오 딜라이터상 오아카트는 야소 그 내 카드는 블랙 무한대 노사크가 브라 찬성 내 카드는 블랙 무한대 노사크가 브라 I'm a loser 웹턴이 생척하는 겁쟁이 If you If you 모든 양아치 거울 속의 난 아직ない 우리의 영상은 우리 다시 통화 갚을 수 있어 시켜 Just a loser wait ta 와우 나아가 시한다면 얼추는 시기 갈 수 없을까 섰트 차가운 그 소